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강원대, 강릉원주대의 1도 1국립대와 한림대가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가 전폭적인 대학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대학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비 5,170억 원을 비롯한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개과로 나눠져 있는 대학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대학 전담 사업국을 신설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